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만큼 기대감을 계속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계획 어떻게 잘 세워 계시는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의 일상들은 2019년 2020년을 또 끊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이어서 2020년까지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증권가 또는 월가 시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2019년 연말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죠. 2020년 국내 증시 강세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요. 하나하나 좀 뭐라 그럴까요. 지표들을 보면서 좀 보고자 합니다. ETF도 그렇고요. 여러가지 흐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차트는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영웅문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웅문에 들어가셔서 주식인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그림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고점에서 내리막길을 탔을 때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살펴봤더니요. 일단 고점을 찍고 5월 달에 쭉 내려갔을 때 흐름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하향했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해되면서 우리가 조정을 크게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7월에 하나 있었죠. 7월에 반도체 일본과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심각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거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한번 외국계 쪽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정말 최저점을 기록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죠. 트럼프 대통령 8월에 중국에 더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정말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려나 하늘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가다가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던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없으면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흐름을 일단은 하반기 되면서 모두 다 이런 걱정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과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어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연결이 되었고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일본과의 관계라던가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행에서의 성장률 하향 이것도 하나의 원인을 잡고 있을까 국내적인 요소도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많이 잡혀 있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불확실성이 많이 지금 해소된다는 것은 증시의 강세를 지금 볼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건데 해외 쪽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해외 쪽이 잘 풀려야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지표들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시는 건 바로 이걸 겁니다. 달러 인덱스. 제가 이 차트를 열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봐서 이 차트의 뭐야. 일단 3년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3년 정도의 흐름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어떤 흐름이 이거 안 보여주고 이거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 쪽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걸 보여줬습니다. CEW란 ETF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와 반대인 이머징 통화를 중심으로 만든 ETF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신흥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강세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은 달러의 약세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바로는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머징 마켓 통화의 강세를 점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달러 약세의 가능성을 많이 보면서 한국 증시의 강세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또 보도록 할까요? 상하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와 2019년 많이 빠졌네요. 이러다가 올라갔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지금 현재 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역시 반등의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모습 이런 점에서 오히려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한국 증시의 강세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시장과 신흥국 증시는 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중에서 경기와 가장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닥터쿠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움직임이 위로의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상품시장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상품시장 흐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흐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나 우리 고객님들이 더 많이 포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리 선물도 역시 리스코온 쪽으로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3년치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로스톡스 600지수를 보겠는데요. 주요 기업들 유럽의 주요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화시킨 거죠. 이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3년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긴 금융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유럽은 유럽 기업은 대체적으로 제형주가 금융주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금융주가 강세였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장기 차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09년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폭망했던 모습들을 모두 다 회복하고 2009년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지금 회복한 그런 유로스톡스 지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융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 이거 가치주로서 배당이나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불안할 때는 유럽의 금융주는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움직였다는 부분은 역시 리스코온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리스코온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연말부터 나왔던 얘기 월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S&P 500의 2020년의 목표 지수는 10% 정도 더 오를 것이다. 연말보다. 2019년 연말보다. 그래서 한 3,400 전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한 10% 정도 여태까지 25% 이상 지수가 올랐을 때 S&P 500 지수는 그 다음에는 100% 올랐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5% 오르는 것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무튼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현재 월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조금 밀렸잖아요. 미국 증시가요. 그러면서 미디어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10%에서 20% 조정이 온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더라고요. S&P 500이 3,500까지 빠르게 간 경우에는 10%에서 15%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3,500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추가적으로 3,500 정도 3,400, 3,5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서는 조정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을 월가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또 이제 앞에 전제조건 빼고 그런 부분에 헤드라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하나금융투자 얘기를 들어보면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증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반기에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하반기에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요 외국인들의 선물이 갑자기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안 좋게 다시 나온다거나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흐름이 다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가능성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미진할 경우에도 우리 증시는 못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년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는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의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 첫 번째 포인트로 계속 보면서 달러의 흐름들을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상품 시장과 그리고 중국 등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혹은 경제 흐름들이 예상대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이 점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을 잡아보는 그런 리포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